공기합제어 제11주차 제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5포트 3위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서 두 개의 실린더를 제어하는데 실린더 A전진, B전진, A후진, B후진이 되겠습니다. 비상정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중에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8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업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베어 A에 있는 상자가 이렇게 실린더 A 위치까지 오게 되면 이 실린더 A가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해서 이 실린더 B에 의해서 이 상자를 컨베어 B에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나면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실린더 B가 이렇게 후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상사항이 발생해서 정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린더가 만약에 전진, A 실린더가 전진 중이라면 전진 중에 그 위치에서 정지를 하고 비상정지를 해제하면 다시 그 이어서 동작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A나 B 이 두 개의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 중에 있다가 그 비상사항이 발생하면 비상스위치에서 정지를 하고 비상스위치를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이어서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동성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린더 A가 전진, B가 전진 A가 후진, 실린더 B가 후진 다시 실린더 A가 전진 A전진 중에 비상스위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했다가 비상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실린더가 전진 B가 전진 A가 후진 B가 후진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실린더 A, B의 전진과 후진은 리미터 스위치 LS1, LS2, LS3, LS4를 사용을 해주고 방향 제어 밸브는 5포트, 3위치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린더 A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SOL1이 ON이 되어줘야 되고 B 실린더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SOL3가 전진 A 실린더가 후진하기 위해서는 SOL2 밸브가 ON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린더 B가 후진할 때는 SOL4 밸브가 ON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 A, B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중간에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3위치 여기 위치 하나, 둘, 이 세 개가 있는 5포트 3위치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서 실린더의 중간에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공압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미터 스위치 LS1, LS2, LS3, LS4는 이 실린더의 전진, 후진, 전진, 후진을 이렇게 자동을 할 수 있는 입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는 미터 아웃 방식으로 나가는 쪽의 공기량을 제어하는 미터 아웃 방식에서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 이렇게 하도록 전기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또 비상 스위치가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멈추고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두 개는 이렇게 후진 A 후진, B 후진 이렇게 해서 이 리미터 스위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3도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LS1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누릅니다. 시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PB1이 되고 ON 되고 여기 코일이 ON이 되면서 여기에 자기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R, 접점의 R들이 이렇게 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R이 ON이 되면서 여기 ON이 되게 되면 R2 코일이 ON이 되겠습니다. R2 요것이 ON이 되게 되면 저기에 R2 접점이 ON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SOL1 SOL1 요것이 ON이 됩니다. SOL1이 ON이 되게 되면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게 되면 A가 전진하면 LS1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여기도 LS1은 떨어진 상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떨어진 상태가 돼서 실린더 A가 전진하게 되면 LS2 LS2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신호를 받게 되고 LS2 실린더 A는 전진하는 상태가 쭉 되겠습니다. LS2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 R3 R3 이것을 ON을 시킵니다. 그러면 R3가 ON을 시켜서 여기 자기 위지가 되고 R3를 ON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SOL3 SOL3가 ON이 돼서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게 되면 LS3이 떨어지고 여기도 LS3가 떨어지겠습니다. LS2는 실린더 A가 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다음에 LS4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게 되면 LS4의 저점이 ON이 되고 다음에 R4가 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4가 ON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SOL2 이것이 ON이 돼서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고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LS1이 ON이 되겠습니다. LS4가 ON이 된 이 상태에서 ON이 되게 되면 R5가 ON이 되고 여기에 자기 위지가 되고 이렇게 R5가 ON이 돼서 SOL4가 ON이 되겠습니다. 동작 중에 비상정지 PB3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R1이 ON이 되겠습니다. R1이 ON이 돼서 이렇게 자기 위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ON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솔레노이드로 공급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차단이 되어서 멈추고 전부 다 밸브는 중립위치 중간위치로 와서 멈춘 상태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B4로서 이걸 해제를 시키게 되면 다시 여기 OFF가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접점이 연결이 돼서 하던 동작 그대로 이어서 동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PB2 이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R이 OFF가 되면서 여기 자기 위지가 해제가 되고 여기 해제가 되면 이런 부분에 전부 다 R이 떨어집니다. 접점이 떨어짐으로 해서 실린더는 전부 다 동작을 멈추고 후진한 상태 실린더는 후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합회로를 한번 작성한 상태의 시뮬레이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동작을 시키고 PB1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 A 후진, B 후진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PB3를 눌러서 중간 비상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정지를 하게 되면 그대로 멈춥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어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추었다가 다시 해제를 하면 동작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멈추었다가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동작하는 그대로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해제를 하면 이어서 동작을 하는 것이고 이 정지 버튼 이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진하는 중이라면 전진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후진한 상태라면 후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